마주보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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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기 주보기 유튜브 구독해야지 마주보기 자 오늘 준비한 그리 smr은 국물 라면 버전의 비빔면이구요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냅두라고 하는데요 마주보기 차가운 타임 쫄깃 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8. 4. 2. 4. 5. 5. 잘 먹었는데요! 골고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마주보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콩물 라면 버전으로 준비한 비빔면을 먹어봤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에도 게시기 추천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도 시청해주셔서 안고맙다고 하는데요. 한 번 보기요, 두 번 보기요, 자꾸만 보기요, 보기요 또 보기요, 너도 보기요, 쟤도 보기요, 우리 같이 마주 보기요.